Q. 두근이 형 방 어땠어요? 방이요? 네. 일단 룸메이트가 리키라서 너무 편했고 그리고 나서는 근데 방이 아늑하네요. 아늑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. 우리 몇 시에 잤어요? 네. 12시? 아니죠, 더... 아, 그... 한 번 해주세요 5, 4, 3, 2, 대리리리리 2, 3, 2, 대리리리리 아... 5, 4, 2, 대리리리리 해야죠 렛츠고 감동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렛츠고 다른れて 감사합니다.